오늘의 TMI 렌즈를 새로운 렌즈를 꼈다 새로운 렌즈를 꼈다 그래 네 새로운 거 꼈어요 아까 했었던 거랑 완전 다른데 예쁘다 안녕 아 이거 아니었구나 다시 가르자 안녕 안 돼요 왜 안 돼요 유는 왜 자꾸 쓰는 거야 써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왜 자꾸 유는 중요하다는 계기가 있어? 약간 안 돼요 간호하다 아 안 돼요 장난스럽게 안 돼요 안 돼요 어때요 안돼 아니요 stern 맥이 ener 요구